민지당 돈봉투 의혹 해결 없이 당 미래 없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면서 자신은 이번 의혹과 무관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나 최근 공개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 측근인 이정근 전 미장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다. 영기령한테 물어보고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가지고 영기령이 어디서 구했는지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라는 대화로 미뤄 송 전 대표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 강사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압수된 녹음 파일이 3만개는 된다고 하니 무슨 내용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은 이어지는 돈봉투 사건 관련 녹취 파일에 연일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 송 전 대표는 19일 자신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귀국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답을 피했다.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사태 발생 직후에 진작 귀국 일정을 밝히는 등의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송 전 대표의 모습은 무책임하기 그지 없었다. 더 이상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사이 민당 내부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들끓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 초선 중진, 당 출신 원로 가릴 것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출당, 자진 탈당 권고 등 강한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의혹으로 인해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송 갑석 최고위원은 우려가 큰 것이다. 송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터지자 의혹을 받은 의원 12명의 탈당을 권유한 사례까지 소환됐다. 선제적인 최고수의 징계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다. 이러한 당내의 강경, 은건, 반응을 비명, 친명으로 나눠 바라본다면 미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또 이 돈봉투 사건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당의 미래도 없다. 하수인은 최대치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